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낮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강수량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남 서해안에서 5에서 20mm, 그 밖의 충청과 강원 영동 북부, 전북과 전남 서해안, 경북 북부 내륙 곳곳에 5mm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비가 내린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낮 기온 15도, 전주는 17도로 예상돼서 평년보다 8도가량 낮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두터운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모습입니다. 현재 서쪽 해상에서 높은 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중부지방 곳곳에 구름 많은 상태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이후에는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때문에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중부 서해안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오전까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 대구 14도 등으로 대부분 1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전주 17도, 대구 19도 등으로 평년보다 8도가량 낮겠습니다.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서해와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